전세계를 사로잡은 대한민국의 극복 전세계를 사로잡은 대한민국의 극복 BTS의 슈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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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고요 이어서 왼쪽도 봐주시겠습니까 왼쪽 기자님 향해서 기자님 향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른쪽 기자님 오른쪽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피켓이 있는데요 네 역시 화이팅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 보시고 화이팅 대회비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왼쪽도 보시고 왼쪽 보시고 대회비 아 좋습니다 자 지금 샥샥버거에서 햄버거를 드시던 분들도 일제히 저희를 찾아보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쪽도 네 대비 아 좋습니다 네 정말 파이어 불타오르는 순간입니다 우리 슈가님 와 어 안나오나요 제거 드릴게요 아아 아 됐네요 아 안녕하세요 네 와 지금 자 우리 슈가님 슈가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조금만 여러분들 말씀에 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대회비 누구의 초대를 받고 어떻게 걸음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그 티저가 나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슈타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성민 선배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인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영광입니다 와 우리 슈가님을 제가 뵙게 되다니 정말 너무나 영광인데 자 일단 대회비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대회비 일단 예고편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리고 또 되게 약간 오랜만에 시상식원 느낌이 나가지고 오오오오 되게 뭔가 재밌네요 아무튼 대회비 대박 나길 바랍니다 네 어 저 마지막으로 예 조금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요 슈가님 대회비 불타오르네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 아 저도 부탁을 받은거라 예예 자 제가 파이어로 하겠습니다 슈가님 파이어 아아 쒸아아 데뷔 불타오르네 오오오옯 슈가님이었습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렛츠!